지난 이야기 경쟁전이 0점이 된 김재원은 야 이거 0점이야? 오류라고? 야 0점이 뭐야 0점이! 서그인 것을 눈치채고 마데를 돌리기로 하는데 아 버그구나 이게 과연 김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재원 유튜버 입술 석양이 지리지리 단단 나이스! 이거 자 제가 한조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위도우님 저 1대1로 이겨보셈 쉽지 않을듯 킥킥 나이스! 여기서! 침착하게! 찌야! 좋았어 위도우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타나 오자마자!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 간단하구요 위도우는 그럼 마이너스냐? 아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경쟁전 열렸다! 방금 열렸네? 구라 노노 이거하고 경쟁해야겠다 아니 니가 실내가 간다고? 업데이트네 그러네? 이리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지만 나는 그런 녀석들을 이길 수 있는 몬 야야야 아 애들 좀 한다 진짜 티어가 어디야 좀 하는데 얘네? 최소 마스터 이상인 것 같은데? 너네 티어 어디야? 브론즈라고? 경쟁하는 애들은 자러 갔나봐요 여러분들 어 방금 병 뭐야? 고등자 방금 이 Hurricane 파스틱 geon 아니야 Okay 나이스 어어 야아 어? 버그인가? dom 아KA 쟤도 박은가? 나 죽여바라 어 잠깐만요 추가시간! 야 추가시간! 추가시간 얘들아! 얘들아 추가시간! 뭐해! 아! 진짜 0점이 된 기분이야 실력이 ㅎㅎㅎ 이게 제가 이거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대충 딱 한 번 쏴봐요 초! 어? 따란! 아! 야 튕견네 와우 나 잘한다 겐지야! 건드리지 마바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악 겐지 씨발놈 아하하하하하 에니미 스파트 유진노 킹오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관심 좀 꺼줘 겐지야 호호! 홀리 쉣! 알리갈리 테리 알리 홀리볼리! 완벽한 마무리였다 마또우 누가 이김? 니가 이겼다고? 아니지 나지 너 따였잖아 아니지 나야 나지 이번에 다시 해봐 하하하하 이걸 잡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니네 겐지 나 좋아하나 미쳤나봐 워 마또우는 말이야 진짜 빡쳐요 저게 나도 당해봐서 알아 정말 빡쳐 누가 방해하면은 짜잔 채원이 등장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위도우 왜 낙사했어 위도우 나 때문에 무서워서 설마 낙사당했나? 소리가 들리면 가는거야 자 이번에 궁쓰지 말고 잡읍시다 궁쓰지 말고 그 다음에 궁쓰고 잡을거에요 어디갔어 얘 야 위도우 빡치냐? 야 위도우 빡치냐고 보임 PE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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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미니 extend 위도우야 나 잘한다 겐지 너 덕분에 재능을 발견했어 오오우 화 허베 피해주고 잘 가시고 어jay Gandhi 로수 너네 겐지가 나를 이겼겠지 너 말고 너도 내 겐지를 상대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싸웠다고 생각해 개소리 마! 겐지 나 겐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겐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아까 그 위도우를 괴롭혔던 그 실력으로 겐지 하면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겐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겐지 장애인 업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인님 뭔 소리지?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여러분들 우리 라인님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봐요 네 에이 머쓱 에이 머쓱 카드 좋았어 겐지 실력 보여준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메르시 나 대신 죽어 메르시는 저 대신 죽어요 상대 위도우는 내가 맞는다 나 위도우 겁나 잘해 자 위도우 잡으러 간다 나 위도우 진짜 겁나 잘 잡는다 얘들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헤이즘 죽어라 허어잇 저거 뭐야 헤이즘 아나님 아 감사합니다 위도우 위도우만 본다 나 위도우 진짜 잘잘 잘 잡을 수 있다 나이스 야 잡았다 근데 뭔 경쟁이냐 마이크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렇다면 제가 마이크 써드릴까요? 야 나 겁나 야 나 지금 좀 멋있지 않냐? 상대 위도우 잘 잡는 겐지 목소리 섹시하고 얼굴 간지나고 이거 완전 1등 신년권 아니냐?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무빙하고 있었네 아 추가 시간 뭐야 우리가 이겼어? 자 간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겐지 장인 업데이트를 기억해주세요 왜..왜 업데이트 오버워치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우 저기서 저를 힐하려는 행동은 칭찬할 만하군요 그러면 조심히 가세요 저 추천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명 안 좋네 하하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나는 인성질할 때 제 에임이 좋아 자 여러분들 저 이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야 된다 나 이제 자야 된다 형님은